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시민이 만드는 자원봉사, 행복도시 수원을 주제로 비전선포식을 열고 20개 봉사단체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자원봉사자들과 소통하며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게 말씀 듣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서 늘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아나이TV 뉴스 이근아입니다.